Q. Q. 에피소드 Q. 에피소드 Q. 에피소드 Q. 에피소드 아니야 우리 거 뭐 틀어봐 가방이! 가방이! 가방이~! 라임진TV 안녕하세요 이유도 못 봤어? 아이야? 못 봤어? 자 엄마랑 먼저 가있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지금 연패도 끄는 만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중 여러분들도 더 많이 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수칙 같은 거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안녕 아 자꾸 하면 돼요? 아 아 음 너무 기다렸고 이제 입장하게 됐으니까 뭐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열심히 해 주시면은 잘 해야지 우리가 그쵸 잘해 제가 할 말 원석이 형이 다 했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ASM을 짧게 속상으로 저도 저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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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ASMR 스타일러 이 세상에서 소리는 낼 순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마음을 박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제가 못했는데 이겼네요 근데 기분 좋습니다 우겨서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겼으니까 잘했네 잘했네 어때요 이런 것도 준석이가 잘하지 마이크 할 게 있습니다 노란 두개 마이크도 있는데 계속 잘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할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도 저희 팀을 위해 응원하러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야구 기다린 만큼 거기에 보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쉬고 왔는데 못 던져서 죄송하고요 또 관중 첫날인데 제가 기쁘게 못해드려서 죄송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대구 경북 잘 이겨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첫날보다 잘 던져서 기쁨만 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팬분들 와서 이제 진짜 야구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야구하는 것 같아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여기 있대잖아. 뭐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해보는 게 더 비교해. 앞으로 많이 더 찾아와주세요. 좀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상당히 뭐 맥끌자신 말하기야? 하나 둘 셋 하면 라이온즈 파이팅. 오케이. 하나 둘 셋! 라이온즈 파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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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 마이크야? 여기 서서 하는 거야? 어... 올해... 오랜만에 관중들과 같이 어... 야구장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기분 좋았고요. 어...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나아져서 더 많은 관중 여러분들이 야구장에 와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또 시즌 끝나는 날까지 선수들 열심히 뛸 테니까 팬 여러분들 야구장에 또 오시고 TV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 드리도록... 네, 시작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너무나 그 야구장에 회원님들 입장하게도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더욱더 계기로, 오늘 계기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